되게 쎄 것 같은데, 성광을 뜨면. 이길래요? 엄청 쎄 듯? 평화는 내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. 이거 내가 먹어줄게. 저희가 할게요. 이를 덩글만 두나? 이를 성광 끼운다는데?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곧 모두를 다스릴 수 있지.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. 럭스 안보이고요. 럭스 다시 미드. 여기 와도 있어요? 탑하면 올 수 있어? 내가 탑을 버릴게. 근데 네가 거기 온 것 다 봤을걸? 아이오니아는 승리할 것입니다. 럭스 안보입니다. 럭스 안보입니다. 다음 웨이비 때. 아, 프럭스 탑 아니구나. 아이오니아. 형이성. 보이다 안보이다 그래. 형이군. 참 숭고하군요. 도움내주세요. 학살 중입니다. 오케이, 라이스. 지혜와 의지, 집중하세요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곧 모두라 그럴 수 있지요. 포탑이 파괴가 화려하니, 아! 못 들었어. 렌의기 미아. 렌의기 여기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누가 덕을 받아줄게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이고 이C. 속박이 아하. 속박이 왜. 어 힐 써줬는데. 그거 스턴 걸려가지고. 스턴은 왜 걸렸지? 미렐리아 2. 미렐보다 내가 피가 많아? 미렐리아 거의 죽기 직장까지 쐈어. 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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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여기가 저의 우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있어 우리의 의지는 부각도 좀 없을 것입니다 아우 니꺼 안맞을꺼야 늘 그랬듯이 전진 나 페론 내 얘기 못해 럭스 블루머 그런거 같아요 아이오니아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 니꺼 먹어 내꺼 먹지다고 왜이래 아이오니아 욕심쟁이 아이오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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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야 미도 주세니 미 슬리트 잘생각 음 다꼴만 아이오니아 비드 유령 먹으러 오는것같은데 가볼까요 희망은 가장 강력한 해군이지요 아이오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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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아아 아이오니아 겹상은 끝났습니다 어? 니 왜 쿠키몽이 아아 처음에는 안받아야겠어서 이기는건데 아이오니아 이런김에 그냥 캐트리나 써먹으러 갑시다 아이오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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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몰아넣어야겠 너무 아이오니아 으아 다시 뒤에 불츠 뒤에 불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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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너 없어 빠졌구요 참 숭고하군요 함께 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곧 모두를 다스릴 수 있지요 참 미야 아 여기 왔다 여기 싫어 어 그치 엥? 눈도 워머그감? 어? 선파가지고 늘 그랬듯이 럭스가 다시 미드로 내려옵니다 케이틀린도 미드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마이 못생긴것들아 좋아 내가 뭐가 좀 희망은 가장 강력한 하군이죠 다 빠졌네 확실히 승리할 것입니다 응? 뭐야? 오오 너 못 버텨 못 버텨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야 잘 살아가는데 오메 빼빼빼 빼빼빼 힐 하아 빠져 이 녀석들 으아하하 좋아요 좋아 넌 저 레넥톤이 내려올거라 생각 못했어요 펌파 됐다 다 보고 살려주려고 들어간거 아냐 살려주려고 갔는데 이거 왠지 블리치는 잡을거 같아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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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그렇지 우와 아이오니아는 승리할 것입니다 좋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알겠어 나 이번에 내가 용 체크를 못했어 나이 나와 요거가 우리껀데 이거 뭐 상관없지 우리꺼잖아 어차피 채팅 올려보면 다 나오는데 하아 우리의 의지를 그까로 봤을거 뭐가 뭐가 208용 뭐가 용신아 21 2108 야 저건 아는데 아까? 채팅 평화는 내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으아 심심해서 쟀어 렌에가 나대지마라 진짜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불ixon 나먼를 легко 등. 야 나 합류작권을 할게 나 뭐하냐 ажд은 Table 그냥 탑에서 렌에 dane칸텍 죽지만 않으면 계속 같이 참기름이 나는데 오게 상pable 로 아프게 요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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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 올라갈게 조심 살았어 확실히 승리할 것입니다 레넥이 합류 레넥 내려온다 조금 지켜야 되겠는데 우지마 싸움 걸면 되겠지 오 레넥 궁 럭스 한테 럭스 한테 나이스 맥 빠져 이제 아 네스카루 분명해 어 뭐야 럭스 럭스 나이스 아 럭스 나이스 늘 그랬듯이 전쟁 아 여기있는 이렐한테 들어온 것 같아 여기 탁스 우후 원보 콤보 좋다 아 좋아 엄마 딱히 갈만한 템이 없네 아이오니아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 아 아 여름엔 독서를 해야지 어 어 깜짝이야 허리 안들었네 아 맞다 방추를 살걸 그 생각을 못했네 안삼은 그만 하루만에 오세요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모렐로가 있었다 욕 남았어요 아 확실히 승리할 것입니다 메넥이 탑 모렐로 가야겠다 앞으로 아 평화는 내면으로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나 못해 라면 간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50초 라면 내려오나 네 내려와 나도 내려갈게 레넥이랑 놀고 있어 위대허어 놀고 있어 어디 이는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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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대기 1회 대기 조심 나 갈게 아 나 수나 안 뺏기 저 수풍 없어 오 저거 대충 블리차 앞에서 깝치는 거 그냥 스타버로 시작해도 돼 참 너무 진러워 이런 애들한테 연락 안 되어있어 아 굳 아 내가 못겠네 지성렴 아 지하와 은툴 아 아 저의 천 지하와 전성 지하와 정점이 치면 지하와 지하 지하, 지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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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의 정점이 치면 포탑을 파악했습니다 쉽다 쉬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곧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애차 아니면 무난하지 아 이거 금방 끝나네 승리 뭔가 예 빨리 끝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무리한 픽을 했는데 게임이 일찍 끝났네요 아 길이 하셨네 1회 정글보단 애니 정글이 나은 걸로 딜량 1위 애니 정글이 났네요 딜량 보세요 딜량 빨리 원딜보다 더 잘 넣었어 게임 초반에는 원래 당연하지 아 행복하다 확실히 팀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한 판 더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고 한 판만 네 여러분 이제 나이스게임TV의 클랜 배틀 한 판만 계속해서 참가 신청 받고 있으니까 클랜 없으신 분들은 클랜을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팀랭을 이제 알선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브로커요 브로커 네 그렇죠 브로커입니다 자 어쨌든 뭐 한 판만 장려 팀랭이라고 했는데 그냥 두 판하고 끝났어요 두 판 모두 미드에서 허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다음 이어지는 12시에 염총교 트리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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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